자 이어서 가야죠 이번에야말로 벌레들한테 복수를 하겠습니다 가자! 새로운 마읍들을 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자네는 은신하시구요 아 하.. 은신도 못하는 찐깐 어어 벌레 아직 붙어있어 뭐야 벌레 붙어있어서 나한테 화났나봐 잠깐만 일단은 일단 벌레 또 붙이고 벌레가 너무 시끄러워 근데 인간적으로 그리고 번개 구슬 한번 붙여볼까? 아 이게 번개 구슬이 이거구나 잠깐만 데미지 왜 저래 이런거 맞아? 잠깐만 번개 구슬이 저건데 데미지가 저거 밖에 안 박힌다고? X댔어 X댔어 야! 잠깐만 너 숨을 극이 없다 시야가 확보가 안 나온다 나갈까? 으흐흐흐흐흐흐흐흫 한번만 더 쏘구 어어 C edge 에이 이거 아예 이렇게 안 통해? 웃기지마 이 정도야 너희들? 이런 클라스였어? 입구 컷이야나? 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탈출해라 보통놈이 아니구만 은신한 상태 내려가도 되나? 아 여기서 못 숨네 시야가 좀 없어야됐나 봐 아 미친 게임 잠깐만 회복은 안되있지 회복은 안되있지 망했다 화면이 위로 안가긴다 노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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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망함 어떡하지? 우와 야 잠깐만 야 야 시작하자마자? 어 잠깐 입구 컷이라고 너무 서버 안했나? 아 잠깐 너무 안했나? 아 근데 여기서 왜 노드가 돼 근데 여기야 뭐야 너 이거 위험한데? 레벨업을 일단 한번 해야되는데? 아 여기 맞구나 레벨업을 한번 해야되는데? 이거 위험한데? 레벨업을 일단 한번 해야되는데? 아 여기 맞구나 레벨업을 한번 해야되는데? 미칠면 이미 늦었네 가자 가서 한 대 때리고 도망쳐 아 미친 게임이야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어그로 끌고 있어 이제 시작이야 아야야야야야 왜그래 아 야 왜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제대로 예쁘게 지정하고 지정하고 아 잠깐 데미지가 아예 안 박혔는데 자야라 그렇지 얘 다 끌고 와 데미 들어가고 있어 저게 좀 저게 그나마 낫다 이거는 진짜 1도 안 들어가고 매직미사일을 막고 번개 막아 와 진짜 너무 안 박힌 느낌 10 박힌다고 이걸로? 너 아예 숨어서 은신하고 때려볼까? 아 솔직히 때려 안 박힌까지 던져와 아 야 잠깐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모여봐 얘들아 모여 벌레들아 모여봐 넌 빠지고 이 정도 거리물이 없기지 않을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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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짓다 아무리 짓다 아무리 짓다 겁나 손 많이 가네 얼음이 안 통하나? 면역인가? 면역인가 봐 마법을 다 쏘다 부어도 안 죽는다거나 아니지? 이거는 벌레라 그런거 겁나 쎄다 벌레라 그런거 겁나 쎄다 아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어 야 잠깐만 야 원거리 공격 오바야 개오바야 한 놈만 잡아봐 너 어그로 다 빠졌으니까 가서 은신해 은신하고 네가 희망이다 은신했으면 와 와 저렇게 딜 안 박힌다고? 진짜야? 어 야 뭐야 어디를 아 야 잠깐만 등을 보이라고 야 뭐야 나 이식하고 있는 거야? 아 개약해 아 이럴리가 없어 잠깐만 웃기지마 야 이건 아니야 얘 패 봐 겁나 패 세 명씩 패 그건 몰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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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 같아 할거 같아 어어어어어어어 벌레밥 벌레 밥 벌레 밥 아냐아냐 쟤쟤쟤쟤 지금 약해져있어 도망가고 있어 주인공을 앞에 세우고 8천 경험치 야 이거 어 인정한다 강한거 인정한다 8천 경험치면 인정한다 야 뭐 줬어 지금 전문화 보너스로 지능 상승 아 전문화가 지능을 올려줘? 아 그럼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지능을 올릴 필요가 없었네? 잠깐만 뭐야 개소내열 짜라 그러면은 24구요 그러면은? 뭐 올려야 되냐 그럼? 딴거 필요없어 그럼 이 매력 올리자 지혜도 올려보고 싶긴 한데 아 됐어 매력을 올려야지 선택지 아 지혜 올리자 가자 아 못쓸거야 그래서 하 씨 드디어 나왔다 4레벨 야 이 레벨 하나 더 풀렸다 이 레벨은 인정이지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한 마리 잡았다고다? 아 와 말도 안 돼 잠깐만 지금 경험치 몇이야 9만까지 올려야 돼 얘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화이트 화이트 화이터는? 아래에 또 저런 애들이 있었나? 제가 제일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야 근데 8천은 진짜 차원에 다르다 65받았는데 나 65 65받았는데 8천 받았어 이번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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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죽어도 와홉으로 죽인다 아 도끼로 바꿔야 되나 도끼 뒤로 안 바뀔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가 쟨 대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쟨는 쟨 대면 좋겠다 나 그냥 차라리 겁나 좋을 것 같은데 경험치 생각하면은 나가 어 야 잠깐만 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거 아니야 왜 꼈어 너 야 야 야 야 어 아니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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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아 이 레벨업 저인이잖아 이거구나 하아 세이브 위치 좀 봐 와 근데 너 진짜 은신 데미지 한 대를 못 때리네 미친놈이 아 나 가봐 일단 쭉 네 마리나 있는데 한 대를 못 때린다고? 야 야 야 웃기지마 아 야 웃기지마 진짜 자 야 Like ause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는 아이야 그렇지 멍신 병신 개 쓸모없어 쓰레기 꺼져 꺼져 아 제발 진짜 한번 봐주세요 아이 야 뭐해 잠깐만 잠깐만 야 솔직히 가능성이 있어 킹능성이 있어 솔직히 솔직히 아까 보단 나은거 같애 아까 레벨업을 했으니까 이거 쏘고 너는 이거 쏘고 아 자리를 내가 어떻게 배분해야 되냐 야 재미쎄다 일단 벌레도 세 개나 있고 벌레를 먼저 썼어야 되는데 얼음이 안 통하다는게 너무 많은데 얼음이 통하네? 뭐야 아 어떻게 빼야되지 내가? 일로 가봐야 돼 길이 있네? 에 너 뭐하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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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망했어 지금 런 런 런 밸런스 인어 뭐해 마법 안 쓰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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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네한테 매직 미사일이 안 통하나? 매직 미사일을 못 쓰냐? 아 식별을 썼나 내가? 이렇게 꼬여서 다 내려온거죠 지금 아 개 징그럽게 생겼는데 진짜 아 개 징그럽게 생겼는데 진짜 아 개 징그럽게 생겼는데 진짜 야 너 진짜 도움 안된다 도적 도적은 하는게 없는데? 아 개 징그럽게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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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때려 골고루 다 죽일거야 이번에 상자 강아잉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으 사망 직전이야 쟤 보내줘 할 수 있어 미친 게임아 저거 3레벨 주문인데 1레벨보다 약해 누가 사망 직전이야 사망 직전 많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4레벨 장난 아니야? 아니 씨 아래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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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으로 해봐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아냐 아냐 나갈까?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봐 자 저장했어 얘를 때려야 돼 얘를 얘를 때려야 되는데 2번과 3번씩 빼고 아 이렇게 때리면 안 돼 이렇게 때리면 안 돼 니가 몸을 대면서 둘러싸야 돼 아냐 한 대 벗겼어 좋아 와아 쟤 레벨 렉 했다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안나 한 번만 더 벗어들면 돼 그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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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리 나가리 그렇지 끝 쟨 쟨 못 이길 것 같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안나만 빠져 안나만 빠져 안나만 빠져 안나만 안나 은신 준비해 은신 준비해 어디로 가야 돼 일로 와야 되나? 거리가 안될 것 같은데 야 안나야 은신 빨리 해야지 죽어자니 됐어 은밀 행동 마무리 해볼까?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거면은 진짜 얘한테 반지 주고 몰빵하는 거 낫겠어 어차피 몸이 얘가 될 거면은 타겟이 갑자기 바꿀까봐 그렇지 왔어 얘도 화이트 파이터 올라가겠죠 파이터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헷갈려 죽겠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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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치 개많이 먹었어 겁나 이득이야 야 이 이 야 12000 먹었어 12000 한명당 금방이야 이 식으로 강해지면 금방이야 다른 애들 더 약할거야 야 근데 인간적으로 고통의 도끼 바꿔야겠다 너무 안통한다 와 근데 너무 심했는데 아 그리고 번개마법 저거 다시 파나? 저거 사야될 것 같은데 저거 좋은데? 저거를 주인공도 줘야될 것 같아 괜히 NPC들이 저거를 쓰는게 아니야 쓸만해 킥만해 가자 얘들아 탈출이다 아 근데 돈이 진짜 1원도 안생긴다 물론 이제 잠을 자니까 돈을 1원도 안쓰고 있긴 한데 쪼금 찜찜한데 뭐 저기 좋은 아이템 나오겠지 뭐 저기 아래에서 뭐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는 길이고 야 뭐야 한놈만 한놈만 야쁘면 안된다 몰빵해 어구를 너 끌고 마법저항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얘가 어 야 잠깐만 너무 대미 너무 저항이 잠깐만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어 어 어 나쁘지 않아요 1400정도면은 뭐 아까 그 녀석에 비하면 많이 불리지만 크흠흠흠 잠깐만 잠깐만 깜빵해 형 들어오면 안되나 이거 야와봐봐봐봐 너무 센데 얘네들 이렇게 나오고는 gucken 응 전개방 가능 그리 알 수 있는 것 봐 와 그렇죠 벌레가 진짜 좋긴 하다 비교적으로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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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잠잠깐 벌레 한 번 더 와, 얘네 둘만 잡는데 몰빵해야겠다 그럼 그냥 힘으로 잡는 거 날라나? 때려봐 사망 직전인 쟤를 죽여야 되는데 와... 누가 사망 직전이야 얘 죽어 그렇지, 얘 때려 이게 맞다 헤헤 딜 좀 봐 미쳤어 와, 아이템 나온다 잘 나온다, 심지어 와, 좋다 좋다 조고조고 하... 시장 가서 주문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하... 일단은... 자고 와... 쎄네 얼마 먹었어, 점치 2,000 한 명당 많이 먹었네 한 6,000짜리 캐스트 하나 한 쌤 치면 되죠? 좋네 어, 진짜 역시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강해져 쫄깃쫄깃해 야... 주는 클라스가 달라, 아이템 주는 클라스가 조족 놈들이랑은 조족 놈들이랑은 한 티어가 더 높아 이거... 디버프를 걸고 때려 죽이는 게 난라나? 근데 내가 지금... 모트가 없는데 길찍 노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활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진짜 잘 써먹을 텐데 내다봐 좋습니다 아 아직 안 잤구나 가자 아 근데 진짜 주문 슬롯을 좀 늘려줘야 돼 주문을 좀 강하게 해주던가 너무 부족해 이거 딜 부족이야 딜 손실 너무 심해 저렇게 딜로 꽉꽉 채웠는데도 저렇게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소환이라도 소환서로 나눠주던가 쟤들 데미지 엄청 세다 무슨 52바퀴냐 내 방어를 그렇게 찍어놨는데 얘를 최대한 좀 잡아보면서 공한테 공인당을 왜 들어가세요? 정신 좀 정신 안 차려? 정신 좀 자꾸 나와버려 아 주인공 시력 이렇게 센데도 법사라서 탱이 전혀 안 되네 가자 admir자 허으э э이 야야야야 잠깐만 잘생각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야야 잠깐 한 놈만 끌고와봐 한 놈만 끌고와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놈만 끌고와 두 마리 안 돼, 세 마리 안 돼, 한 놈만 끌고 와 세 마리? 잠깐만 잠깐만 세 마리 잠깐만 세 마리 오벨인데요 두 마리 괜찮아 두 마리 괜찮아 두 마리 괜찮아 부상 좋아 와 예뻐 아름다워 알록달록해 심각한 부상 좋아 뭐하냐 안 때리고 심각한 부상 어어 매직 미사일 야 저 죽었냐? 사망 직전 사망 직전 좋아 너가 억울을 끌었어 어 니가 억울을 못 끌었냐? 그렇지 할 수 살 수 있어 두 마리 먹으면 대박이야 경험치 캡슐 좋아 세상이 경험치로 보이기 시작했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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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해 막 아 너무 혐인 잠깐만 야 버그 너무 심하네 야 잠깐만 보여줘 고통의 도끼 보여줘 3레벨 마흡 보여줘 진짜 알지? 잘 찍어라 아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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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경험치 좋아 만 천만 있으면 주인공 또래 법해 다 뒤졌다 다 뒤졌어 마법 벙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거 진짜 성능 마법 성능 진짜 개구리다 솔직히 4레벨까지 풀리면은 막 비빌만 한데 좀 센 녀석 만나도 심하네 근데 서버를 깰 필요가 없다 지금 너무 경험치 잘 들어와서 레벨업 하면은 계속 세지거든 스킬? 이제 몇이냐? 7레벨이구나 아 잠시만 7레벨? 3,5,7 하아 레벨이래 색채보즈 데미지 몇이지? 색채보즈가 들어가는 레벨인가 색채보즈가 얘가? 잠깐만 색채보즈 추대면 어떻게 들어가지 지금? 8레벨인데? 10레벨부터 석화야 마비 아 필요가 없네 아 그냥 매직 미세를 낫네 아 잠깐만 잠깐만 2레벨 주문을 효율적인 걸 박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 제일 중요한 게 2레벨인 것 같다 딜을 생각하면 너가 가야지 역시 변신하지 말고 가서 한마리만 꼬셔와 한마리만 꼬셔왔네 진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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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주인공 계속 죽여가면서 딜로 딜찍로 하자 아 뭐해 지금 가라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야 다음보여 그냥 아이씨 개 짜증나네 에이아이가 너무 꼬여 그래 딜 많이 넣었어 구륙 때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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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씨 세입거리라고? 와아 말도 안 돼 씨 그건 아니지 정치권 못한다 진짜 아 뭔데 아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이기지 아마도 아 쟤가 억울어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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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억울어야? 어 그럼 때려 아니야 얘는 안돼 얘는 한방이야 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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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허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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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지? 어유 야야야야야야야야야기ота 잠깐만 잠깐만 너무 꼬였다 너무 꼬였다 너무 꼬잼 너무 꼬임 부상이라고 저게? 왜? 와 저항력 좀 봐 미쳤다는 개 쓸모없어 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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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개 쓸모없어 야 야 야 뭐하냐 뭐하냐 야 야 뭐해 아 이거 스킬 쓸 때마다 꼬이는거 진짜 부점인데요? 와 근데 귀걸이 나오는거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귀걸이 나오는거 너무 좋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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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지막이다 어 없다 이제 보여줘 주인공의 힘을 보여줘 마법청 미쳤냐 마법 면역이냐 무슨? 와 미쳤네 진짜 너무 높잖아 아 야 웃기지마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아냐아냐 얘만 처리하면 돼 얘만 처리하면 돼 와봐 쟤는 그냥 런하면 돼 fil서 마지막 도캐질이다 할 수 있어 네? 혼내줼래? 어어어해요 어어 잠깐만 잘 생각해 다콘이 죽이면 돼 어렵게 볼 거 없어 너도 의신해 다콘 죽으면 돼 다콘에 그렇지 그렇지 40원 미쳤다 하 돈 벌었어 돈 벌었어 4200원 432 진행 겁나 빠르다 나 근데 뭔가 엄청 빨리 진행했네 몇시간만에 다 진행해버렸네 서브를 안개서 그런가? 4200 경험치 거기다가 이제 은 시리즈 스승님 스승님 짐 내가 사야겠다 내가 다 쓰세 그냥 진짜 와 겁나 아 이 레벨 줌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없어 스승 개 쓸모없음 상점 한번 가봐야겠다 어우 너 몇 남았냐? 9000만 올리면 돼? 9000 금방이지 솔직히 말해서 아 2700이니까 저 덩어리는 그래서 네버림 잡으면 되니까 진짜 많이 올려주긴 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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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벌레가 낫다 벌레는 진짜 튼튼하긴 한데 딱 경험치 값하는 수준이고 X됐다 야 잡을 수 있냐? 솔직히 가능하지? 여기다 써 그렇지 다 걸렸지 어 잠깐만 한놈 어디갔냐? 너 와봐 너 와보고 의신 뭐야 나 봤어? 못 보잖아 그림자 나오지마 탈어 그림자에서 에잇? 대공 21 들어갔어 대박 부상 부상 둘다 부상이야 너 나와 야 너 나와 나오라고 이씨 나와 드디어 배웅 제대로 꽂았다 너 나와야겠다 내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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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화하냐? 최고의 주문들을 썼는데 각기 쓸 수 있는 내가 너 듣고 내 말은 내 말은 내 말은 내 말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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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빠져서 은신 쓸 준비하고 나머지는 뒤로 빠져 사망 직전 보냈고 사망 직전 너도 너도 은신하면 맞아가지고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너가 은신해야 돼 은신하면은 아 실패 안 돼 아이 너무 불편해 사망 직전이냐? 이걸로 마무리해 하나까지도 될 것 같은데 셋 셋 셋 셋 셋 팔천 한 마리까지 더 될 것 같은데 야 와봐 딱 한 마리 있지 않았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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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미.. 미쳤다 두 마리다 잠깐만 잠깐만 두 마리라고요? 너 은신할 준비해 어그로 끌고 은신하고 은신해야 돼 성공했고 암mens cosas 하 ieren 아 아 야 도끼 안주 wür Sask 없어있지 주문 흐唱 주문 없어 어 3 Butt Boule fr 벌레 마지막, 3데미지 아 장난 아냐? 3데미지야! 내려가서 은신하고 와 뭐 아래 있는 건 걸리진 않겠지 아이씨, 실패 와, 이거 주문 너무 부족하다 주문에 너무 강해, 애들 아, 6데미지 실홥니까? 6데미입니다 혼내줘 혼내줘, 뭐해 혼내줘 할 수 있어,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 어그로 잘 끌어, 군산 잘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회심에 이겨, 그렇지 아싸 겁나 잘 싸워, 겁나 잘 싸워 비교도 안 돼 주문함기 좋아, 주문함기가 메인이죠 3레벨 좋아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번개 둘 번개고 데미지 준수하던데 뭐 세다는 건 없는데 최선 들어가긴 하니까 으아 저기 잘 데 없나, 공짜로? 공짜로 재워줄 만한 데가 없지 공짜로 재워줄 만한 데가 없지 악을을 연결해 공짜로 재워줄 만한 데가 없지 가볍게 알겠습니다 탈레벨 빨리 찍자 믿는다 지금도 3마리까지는 커버 치는데 저 애벌레 3마리 정도인데 근데 진짜 세다 결국 잡았네 저거를? 어딨어 잠깐만 야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애벌레? 행복하게? 자 그냥 셋 이 좁은 입구 살려서 셋까지만 딱 커버하자 여기다가 느리게 와아 이거 안 박힌 건가 혹시? 아니 아 벌레 저거 들어간 거구나 와 저거 묶어두는 효과 끊어주는데 이거 콤보로 쓰면 되겠다 이거 저게 다 적용이 되네 시간이 아 다 다 발라졌죠? 일로와봐 유통의 도끼 쓰고 이거 써봐 와 벙재 뭐 저렇게 안들어가냐? 실망이다 잠깐만 잠깐만 야 뭐여 뭐해 이거 2번이구나 와 세트 한번에 그래도 잘 팬다 아 심각한 부상 줄이네 위험한데? 지금 더 안나오던데? 너 빼고 되냐? 되냐? 좋아 와아 올리고 와봐 어 잠깐만 얘 왜 공격돼? 얘 뭐야 어 레벨업했어 레벨업했어 캡슐놈들 때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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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치소 아 개징그럽게 생겼다 진짜 너희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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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진짜 미쳤다아 아아 아아 그렇지 그렇지 아아 인류사의 기리나물 빅전투였어 아야 썸네이로 쓴다 이 정도? 아야 움직이시마아 왜그래 어떻게 할지 서브 저기 썸네일은 주인공이 다 죄다 해먹지만 살짝 정도는 내가 여유를 주겠어 반씩는 소리 뭐야 방금 거 레벨업이나 해주죠 와 97,000 주문남기 올라갔고요 지혜 주자 하하 전사개통능력 올라갔고 와 너 책 너무 많다 야 에너지 미사일 하하 내가 천천히 올라간다 아이템 중에 뭐 있냐? 주문 관련된 거? 아 1레벨 주문 추가 2개로 암기 저거야? 아 어떻게 줘야 되냐 그런 아이템 죽이는 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와보 좀 보러 가자 시장 온 주문 주문을 봐야겠지? 1500원이나 있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도.. 돕는다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이거 시 새끼 이거 도끼면 뭘 도와? 내가 돕고 있구만 장사를 돕고 있지 아 번공 아 번공 바꿔야 되나? 혹시 바꿀 정도인가? 아 고민되는데 풀자의 레벨 2 레벨당 1에서 6의 데미지를 흡수할 수 있다 4레벨에선 2에서 12포인트 그니까 내가 지금 8레벨이니까 4에서 24포인트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건데 내성이 있잖아 시장시간 3 3초라는 거죠 아 근데 이거 필요가 있을까? 3레벨 중원 근데 이거를 써봐야되나 내가? 아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3초 안에 맞아서 풀릴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난수긴 한데 10만 떠줘도 개이득이잖아 아 혼란으로 죽이면 내 경험치 먹나? 만약에 내 경험치로 안 먹으면 진짜 피해 크거든 이거는? 나오는 수가 좀 한정돼 있을텐데 아무리 많아도? 이것까지 써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은신 공유도 좋긴 한데 흡혈기 손길을 넣자 8레벨인 걸 살리기 위해서 흡혈기 손길을 넣고 아 3 4 4 5 5 5 5 1 사야겠다 이거라도 써보자 어디 보자 이것보다야 세겠지 와 너무 쓰레기다 이거 레벨 9에 도달하면은 화염데미지 5에서 40을 5에 5에 40에 이제 화염데미지 주던가 냉기대미지 6에 48 여기서부터가 좋은데 딱 이제 걸쳤네 1에서 8이니까 손길에 손길만 믿고 간다 정 뭐하면은 몸까지 대서 어떻게 대지 않을까 아 너무 헬인데 게임 추천도 받습니다 추천받아서 한 게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애벌레 애벌레가 진짜 환상의 맛이다 진짜 아 겸치 미친듯이 주는데 내 멘탈도 미친듯이 나갈 것 같애 오늘은 애벌레 사냥의 날이다 가자 야아 애벌레 딱 내놔 지아가 이제 안방이야 아 진짜 흡폐기 손길 어떻게 써야 되지? 각이 나오나? 최대한 최대한 멈춰가면서 한번 써봐야겠다 거기다 깨머리..어어어어어어어얽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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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26데미지 미쳐서 미친놈이야 아 이거 이거 써야겠다 한 번 딱 밭을 봐야겠는데 얘는 마이템 주름 좋은 녀석이니까 이걸로 견제하면서 이건 3이란 말이지 한 거야?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지 뭐야 아 데미지 5라고? 거의 최소 데미지 아닌가 그러면은? 아 왜 이렇게 매직 미사일 효율 좋은 거야 점심 오여? 또 오여? 아 돈 날린 기분인데요 아유 돈 날리 아유 써라 아 흡혈기 손길이 혹시 흡혈기 손길인 상태로 계속 때리는 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회비 판정 없고 아닌데 아 일단 하나 와 하나에서 이렇게? 아 그 포켓몬 그거 불법 게임일걸요? 에뮬럴 그 걸리는 거? 아 아 돈 내고 사사하는 게임 추천받겠습니다 어이구 잘 들어간 거 같기도 하고 아 은신을 해놨어야 되는데 좋아 마법 순수하게 마법 딜로 다 누른다 아 무슨 저항 이렇게 잘하냐? 이거 노딜이었어 방금? 아 근데 벌레 먹는 게 진짜 좋다 아 저 벌레 먹음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내가? 눈목이 안 돼서 문제지 뭐야 이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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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시전 시... 아 치솟았다 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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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냐? 됐다 어딨어 어딨어 야 어딨어 나와 방금 여기 있는 거 다 알았어 나와 아 얘네들 진짜 막 랜덤 랜덤 저기 나가자 부상이 없으시네 아이구 가자 얘들아 자고 와야겠다 여... 사부님 여간에도 데려가야겠다 나 가자 것 같아 이어가 어 근데 그래 못했잖아 이번 하룻밤은 아... 이거 안좋아 그정도 경험치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이번화 경험치를 불태운다 법사 겁나 약한데 왜이렇게 허접하냐 마법타? 아 좋은 마법도 많은데 왜 이런거만 넣어놨어 전사도 전사가 안그래도 사귄데 심지어 뭐야? 그쵸? 좋은 마법도 좀 넣어놔야지 후반에 풀린다는게 이런 뜻인가? 에이 그거 좀 아닌데 지금이 딱 맛있게 허음치 먹을땐데 재밌을때 먹어야지 벌레 한꺼번에 불어서 한꺼번에 죽을 수 있나? 야 좋댔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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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입구 좁은 입구로 가 일단 좁은 입구로 가 속도가 안될텐데 아 잠깐만 그렇게 오는게 어딨어? 미친게 이마 내가 뭐한테 너무 죽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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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아 쟤 돌아간다 돌아가지 마세요 어 아 얘 물리를 죽여야 될거 같은데 일로와봐 아 한마리 잡는데 소름 오반데 아 한마리 잡는데 소름 오반데 나와라 됐스 와 어 아 야 은신했는데 이씨 뭐야 이거 아 뭐야 저런걸 줘 까사한테 찍고와 혼내주고와 부상이 없다고? 런 와 벌레먹음 정도로 부상도 안 가나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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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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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딱대 혼내줘 아이 개쓰르기 녀석 진짜 딜을 1을 못넣네 진짜 공격굴림 7에서 플러스 6 13인데 빗나갔어 쓰읍 이 정도면 그렇게 안좋은 굴림은 아닌거 같은데 쓰읍 아 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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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우야 미친게임 어우야 미친게임 겁나 겁나 반응 잘해 여기서부터 가자 뭐지 그래도 경험치를 매겨야지 야 아 14 진짜 뭔데 오바미나 너 너 꽤 올라갔잖아 지금 전사로서 성능이 꽤 올라갔잖아 그렇지 잘했어 3배 데미지 22피해 좋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나만 믿는다 안나만 믿는다 안나바라기다 경미안부상체 비쌉 쒸 씨바 잠깐만 야 아 한다야 아 안나야 숨어야돼 숨어야돼 너는 못 숨으면은 쓰레기야 어디서 부상 2분이 어디갔어 어따 숨겼어 뭐야 반칙이야 일단 얘부터 긁구 시작해 숨어 나 숨었어 나 숨었어 아씨 도망갈 수 있냐?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갈 수 있어 강하구나 강하다 와 이거 한놈만 찝어죽이는건 좀 힘든데 일단 은신해 죽인다면 얘넨데 어 그렇지 얘네가 마법자왕이 겁나 높은데 솔직히 마법자왕에 비해서 물리자왕은 별로다 방어력도 좀 꿀리는 것 같고 생명력도 좀 꿀리는 것 같고 한방에 부상급이야 아씨 마 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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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잘잘잘잘잘잘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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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웃기지마 숨을 수 있어 숨어 사기치지마 숨어 봐 좋아 지금 그렇지 45 데미지 그거야 좋아 좋아좋아좋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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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어 그냥 가면 안되지 민신하고 가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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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둘다 부상없네 미친놈들이 왜 다 얘네야 애벌레 어디갔어 애벌레 어디갔어 야 애벌레 어디갔어 애벌레가 노다진대 야 내 애벌레 어디갔어 tier 45 이렌 t 세기치 내놔 새끼야 다 다 전 안나 안나 겁나 쓸모있어 역시 역시 안나야 괜히 안나가 아니거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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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만 해 그렇게만 해 심각한 부상이야 그렇게만 해 나오지마 미친놈아 은밀함을 내다 버렸어 미친놈이 하나씩 다 긁으면 된다 그냥 하나씩 신경쓰지 말고 보이면 다 긁어 그렇지 대박 아 송구칼은 오바야 저거 아니야 웃기지마 밑장빼기 하지마 아 웃기지마 이거 이정돈 돼 아 웃기지마 그렇지 아 진짜 미쳤네 자작하자 일단은 흡혈기 손길을 하고 설마 흡혈기 손길이 5가 들어간거 아니지 배기피에 들어간거지 응? 내의 길은 제거 그리고 당신의 길은 제거 응? 제 일은 제거 와 뭐야 흡혈기 손길이 1 들어갔어? 호우? 이럴거면 법사조합에는 의미가 없는데 아아 아아 와봐 아아 이럴거면 법사조합에는 의미가 없는데 이런 이씨 전투개통 스킬로 가야되나? 진짜? 어 제껄 줘야겠다 진짜 장을 버려야겠다 뭐야 이 새끼 설마 때려서 쳐맞았냐? 아니지? 그건 안된다 한방 나올거 같은데 재수없으면은? 이럴거면 터무 앗 앗 아 kombin 가자 나가자 하아 쟤는 진짜 나 하드카운터네 진짜 아아 무력화 시키는 마음을 써서 근접으로 싸워야겠다 마딜로 잡을 생각하지 말고 좋아 너무 게임 좀 난해 가는데 쟤네 레벨 차이가 심해서 진짜 한 번에 죽었다가는 다 날아가니까 내가 근접을 최대한 걸렀는데 어쩔 수가 없다 좋아요 천원 역시 시각장애 두루마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시각장애랑 지금 색채의 보조가 몇이 들어가지 8레벨이니까 마비가 들어갈라나 안들어가지 않나 저 벌레 계통 애들은 흐림두루마리 이거 괜찮네 자 이렇게 누가 샀어 지금 아예 아예 세팅해야겠다 아 참나 이거 이거 대상 한 채고 벌레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벌레는 너무 좋은데 흐림을 줘야 되나 술자만 반영되는데 줘 줘 줘 줘 줘 아 너무 약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아 다 약해 그냥 쓰레기들만 있어 스킬이 하하하하 발카아눈 이러면 완전 이제 마법을 활용하는 근접이 됐는데 이럴거면 파이터가 너무 좋은데 이럴거면은 하자 일단 겸치 먹고 대기만성형이니까 법사는 나중을 도모하겠어 올라가 올라가 3,4레벨 주문 쓸 돈인데 하나 살 수 있네 3레벨 하나 살 수 있네 3레벨 주문 중에 있을까? 필요하긴 한데 3레벨 주문 아 일단 이거 한번 전투 한번 해보고 오 야이씨 저렇게 짓는다고? 아 잠깐만 그러면은 한 놈만 와봐 얼마나 가는거야? 눈뽕 눈뽕 길카드 좋아 때려봐 괜찮게 들어갔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야 왜이래 좀 기억이 안되잖아 잠깐만 아 지금 잠시 안 되잖아 혹시 로나 먹는거 생각하면은 오 어떻게 구해 오는 것도 애매한데 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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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눈뽕이 당한애네 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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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사망 직전이면은 죽일만한데? 마법 꽂으면은? 나가보자 아 근데 너무 세 마리를 상대하는거 진짜 과했다 내가 생각해도 좋아 일단 한 마리 잡았고 아 이건 안되겠다 체력이 안된다 아 다 아 괜찮네 판정을 움직이는게 확실히 괜찮네 너무 능력 차이가 나서 안 앤매할까 싶었는데 뭐 그래도 없는거 보다 안돼 근접이 너무 없는데 근접이 너무 없는데 그러면은 전사가 없는 파트인데 이거는 역시 주문이 중요하다 3레벨 주문이 중요해 3레벨 주문 보호의 망투 두루마리 5 5 5 5 5 데미지를 흡수할 수 있다 이 데미지가 흡수 데미지 흡수한 망투 소멸되고 약화된다 5 5 5 5 5 5 5 이거 안 통하지 않을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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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이네 6 5 5 5 5 4 5 5 5 5 6 7 8 6 7 4 4 5 5 하아... 지금... 다콘 너 몇이야? 다코랑 공이 나쁘지 않네 뭐 엄청나게 낮은 것도 아니네 하... 검도 막 얘 없고 껍질 떼고 있으니까 다콘이가 문젠데 다콘이한테 버프를 몰빵해줘가지고 진짜 레벨 비례에서 한 라운드면... 그러면 지속 시간은 문제없을 것 같고 하나씩 빼먹는 건 역시 디버프인가? 디버프로 가야되네 진짜? 와 이거 딜을 못 넣는데 주인공이 너무 오우? 이렇게 하면 전사를 짜고 다콘한테 디버프나 버프를 주게 해서 잡는 게 배우배인데 왜...왜 실패했어? 뭐야 뭐가 부족해 너 와아 잘 찍었다 야 봐봐 봐봐 이거 줘도 되겠는데 버프 일단은 끌고만 와 와아 왜 이렇게 잘 찍어 뭐야 야 야야 버프 줘 너가 지금 뭐 쓸 수 있지? 술자고 이거는 디버프를 걸고 오는 건 좀 거시게 하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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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힘주는 버프를 아예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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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가 일단 숨어봐 얘한테 몰빵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의외로 딜이 잘 박히나 갑자기 팍팍 안 박히다가 어우야 뭐해 갑자기 왜 그래 불림 왜 그렇게 못 얹어 저거를 다 죽일 거야 니가 너가 답이다 아 버프 풀렸다 믿는다 너의 힘을 믿는다라는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지 안 나온 거지? 나왔냐? 나왔어 나 어떡하...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보내볼까? 벌레를 쏘아볼까? 아하이 워트 라잇 벌레 전체 딜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이 좋아좋아 괜찮아 괜찮아 딜 괜찮아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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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할만해 킥만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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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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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잘 마셔야겠는데 버프 딜워프 딜 아 야 숨어 할 수 있어 아 아 왜그래 나온거야 안 나왔지 아직 와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경험치 노가다 장이야 겁나 노가다 해 야 법사 법사팀 가져와 지금이야 자 가자 와우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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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은 걸고 걸고 하나씩 하나씩 주문해서 뭔데 야 뭐해 그렇지 이렇게 어그로 끌렸으니까 이게 아니라 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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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야 아 이것도 술자야? 어 좋아 잠깐만 안좋아 안좋아 일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데미지 겁나 많이 들어가고 있어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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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 또가 또가 은신 강철 끝나기 전에 어어 잘 잘 집었어 아니 미친게임 15대도 빗나가면 어떡하냐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너무 시게 잡는다 너무 약해 안나야 개쓰레기야 너 힘을 줘야 돼 힘을 힘 버프 마법이 필요하다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진짜 아 근데 마법으로 잡는게 훨씬 빠른거 같다 마법은 확실하게 딜을 계속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안정감은 차원이 다르긴 한데 마법이 짱이다 나가 나가 아우 애매하네 아 아 개쓰레기 아 개쓰레기 진짜 좋아 계속 꽂자 계속 꽂자 어차피 회복 안 돼 어차피 회복 안 돼 어차피 회복 안 돼 어차피 회복 안 돼 대더라도 겁나 느려 아 아 아우미 떠버리면 그냥 공격굴림 자체도 별루네 ㅁ 어메 왔어 휘에이이이이이이이이 영화 앙나가 혼자? 야 주인공 체력 차고 있어 야 안나 잘한다 잘한다 야 잘한다 갓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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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어버려 묻어버려 아 나갔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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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줘 혼내줘 그렇지 혼내줘 심각해 심각해 다 보여 다 보여 어 근데 얘네 버프로 잡는건 좀 심각하긴 한데 어 야야야야야 그렇지 너 왜 칼을 안쓰고 주먹으로 때리냐 아우씨 장난아니야 드럽게 약하다 좋아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잘했어 안나 업했어 은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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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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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힘들어 씨 진짜 힘 가져오는게 제일 낫겠는데 흐흐흨 허어어 아아 가자아 그만 나와 이씨 자꾸 나오지마아 못 때리잖아 아 나오지마 굴림 좀 봐 7이네 7 두번 굴려서 미친 미친 게임이 어 근데 맞을때도 있었는데 너무 못굴린다 야 3에서 6이 나오냐 20면차 아냐 이거? 저렇게 못굴려? 약간 이제 고정치가 떨어지나? 그냥 굴리는게 아니라? 육육이야 와 야 그냥 붙자 그냥 붙자 야 야 한번 뜨자 하 앉아 인연루리 어이구... 어때 하나 사망 직전이야? 쟤 죽여 그럼 좋아 다음 쟤 예에이 야 그거 맞고 안 죽는다고? 어이구 말도 안 돼 안 죽었어 또? 갈아 그렇지 됐다 많이 먹었다 내려가 내려가 진짜 많이 먹었다 심각한 부상 와... 진짜 한다네 미친 게임 흐흫 흐흫 어디가냐 너? 뭐예요 어디가? 뭐예요 어디가? 그렇지 얼마나 적이 많은 거냐 이거 이거 좀 따 봐 어 수갑 아 씨 얘들아 돌아가자 돌아가자 얘들아 돌아가자 아이고 좋았다 돌아가자 이거 와법 세팅 잘 해야겠는데 진짜 일단은 필요 없어 괜히 샀어 어차피 뭐 재미를 위해서 하긴 했겠지만 이것도 필요 없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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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타봉이고 그 다음에 이건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뭐 얘께 2레벨 주면 약하니까 저걸 뺄 거고 얘는 1레벨 다 넣어 아 너도 필요가 없네 저걸로 메꿔질 수준이 아니야 힘을 넣어 힘 아 힘이 없어? 하나에 힘 있죠 레벨당 30분 아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이러면 안되지 이럴 거면은 얘도 힘을 넣어야지 얼만 올려주냐 아 하위호안이네 아 그럼 넣을 필요 없지 가자 하위호안이면 넣을 필요 없지 아 애매하네 주인공 지금 몇이죠? 진짜 많이 저것만 녹아다 있다 2만 2만 어 솔직히 얼마 안 남았어 2만이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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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듯이 사냥한다 됐다 이번 화에서 저 구역 청소해버리겠다 지금은 상당히 최저가 잘 된 것 같애 이 정도면은 근데 절로 가 근데 여기 벌레 계속 짼드는 것 같다 너무 좋다 미쳤는데? 사실 뭘 잡아도 저 정도는 잘 안나오는데 여기는 비 없고 일단 여기를 확인해야 되고 여기 있네 근데 일단 성공 오 아씨 어 코너링해 아 딜을 내줘야 되는데 아 좋아 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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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 안주냐? 죽지마그러 힘줘 성공 아이예이 에이 에이 지금 몇이냐 그래서 힘은 18 18 18 힘 18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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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18의 데미지를 보여줘 얘로 하자 그렇지 22 좋아 터졌어 쟤만 맞아서 쟤가 부상된거구나 와 진짜 좀 심한데 얘네들 좋아 좋아 야 잘 때린다 야 겁나 잘 때린다 이게 힘의 힘인가? 메임 경미한 부상 경미한 녀석 먼저 혼내줘 야 겁나 잘 때려 미쳤어 미쳤냐? 안가? 아 야야야야 겁나 아파 야야야 잠깐만 타임 미쳤나 진짜 혼내줘 여 여 여 나잌을 넣어버리면 마법으로 처단하는 거야 usta amo 그윽 여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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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경험치야 앗 쟤.. 내게.. 어떻게 때려야되냐 이런구나 예쓰 잘 때려 겁나 잘 때려 와 잘 때려 겁나 잘 때려 잘 때려 이건 대박이다 잘못 눌렀어 주사위 개목굴려 예헤헤헤잘 때려잘 때려 아직 안풀렸지 와 진짜 오래간다 30분이라 그랬구나 계속 가는거 아냐 그럼? 여보 하나 갔다 어떡해 헤이의 personagem 겁나 좋아 겁나 좋아 미쳤어 야 뭐하니 뭐하니 심각한 부상 경미한 부상 안됐구만 1이라니 너무하네 미친 건가 아이씨 두부 두대는 욕심이야 진짜 나 한방에 가겠는데 사망 직전 야 이거 이거 와봐 상대해줘 너의 말을 듣고 너의 길은 내게 얘한테 갑시다 어우 좋아 죽을까나? 영웅 저기요 왜이렇게 저항을 잘하죠 갑자기? 어떻게 된거죠? 좋아 은지 전신 흐흐흠 가자 아주 좋은 경험치였어 어디갔어 다 어디.. 아아아아 넘는 강하구요 한 세마리 잡았나? 레벨 홀트 되지 않았어? 이제 슬슬 찍어 눌러야 돼 야 지 9레벨이야 솔직히 8천은 너무 심했다 저거는 진짜 저는 발더스 게이트 2 수준인데 발더스 게이트 2가 11레벨 쯤에 시작하지 않나? 9레벨이었나? 발더스 게이트 2에서도 너무 높은 수준의 경험치 양인데 저거 너무 센데 얘는? 내가 중간 과정 너무 생략했나? 마블로 잡자 더 이상 안되겠다 못해먹겠다 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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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화면이 이동이 이동이 안 돼 뭐야 왜이래 아아 엔두어 엔두어 엔두어링 그로우 스트롱 따라와봐 이게 데미지가 좀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데미지가 좀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뭐야 내가 죽였나? 그래서 가자 많이 했어 1업을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못은 너무 쉽게 좋을 것 같고 붙여놔도 붙여놔도 저 녀석들을 진짜 개박살내버릴 수 있을만한 그 정도의 경지가 필요해 5레벨 마법 먹어도 쟤네한테 안될 것 같은데 pom那么 좋아 와 진짜 전사였으면은 지금쯤 썰고 다녔다 진짜 다 불사신 전사인데 심지어 우와아 진짜 파이터였으면 그냥 다 박살내버렸을텐데 로고여서도 몰랐을텐데 워낙이 주인공이 개사기라서 어그로 분산을 활용해서 한번 싸워볼까 근접에선 꽤 안... I will hear you. It is I. Endure. Enduring, grow strong. 와 진짜 시간 끌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진짜 리얼. 와 진짜 약하다. 1도 안 들어가. 와 근데 벌레 절준 진짜 세네 미쳤네. 근데 왜 들어가. 랩만 먹을까? 와 진짜 벌레 절준 진짜 좋다. 뭐가 제일 많이 아프니? 다 똑같니? 아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어, 아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어어 다 곤네. 여러분 어 잡았어? 어 잡았네 저거를?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아.. 아.. 두 마리가 한 개였냐? 아 이거.. 좋지 않아 주문 하나씩 추가된다고 비벼질 것 같지도 않고 4레벨 하나 풀렸고 4레벨이랑 2레벨에 넣을 게 필요한데 2레벨에 넣을 주문 진짜 없네 아 처음에 딜이 좀 낫다 편하다 그냥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기곤이 최고네 4레벨 하나 필요하다 4레벨 주문을 어떻게 쓰냐 4레벨 주문을 쓸 돈이 없는데 있어야 되는데 4레벨 주문 이렇게 되면 다른 길로 가서 한번 싸워서 염증을 좀 받아내 봐야겠네요 마력이 없지 마력이 없지 마력이 없지 아니면은 깡패들 잡아야 되나? 깡패레이드? 아이씨 주인공 얼마라서 5천 두 마리만 잡으면 된다 두 마리만 잡으면 몰라 두 마리만 잡으면 몰라 주인공 세지면 몰라 판정도 좀 잘 들어갈텐데 레벨 메이지레벨 올라가면은 어 지능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높은데 왜 이렇게 안 박히는 거야 지능이 진짜 엄청나게 높은 건데 24면은 맥스 하나전인데 근데도 디디 이거밖에 안 박힌다고? 아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은 장비를 구해야겠다 얘네 죽이고 어 얘네 나왔다 나왔다 셋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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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길 너무 쎈데? 잡을 수 있나? 어 뭐야 왜 이렇게 잘 박혀 딜 뭐야 그래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어 겁나 약해 아 잠깐만 선거칼 뭔데? 이건 아니잖아 일로와봐 심각한데 부상 심각한데 부상 심각한데 부상 예 예 확실히 약하긴 하다 애벌레에 애벌레에 비하면 어 돈이다 여보왕 허어어어 확실하게 약하네 애벌레에 비하면 쟤네들은 좀 빨아먹어야 되는데 아 애벌레 말고 왔다 왔다 여깄다 아이템 진짜 잘 줄 것 같다 둘 부족한데 봐봐 둘이 적당한가? 지금 스킬 뭐 있어 이 정도는 화력으로 잡겠는데 그냥 와 14 데미지 괜찮하죠? 아 잠깐만 야 저항했다고? 너무 너무 허탈하게 저항하는 거 아냐? 나도 입장이지 나는 네가 듣는 거 아니야 날씨가 계속 쌓여서 다정한가? 제가 나는 다정한가? 다정한가? 와 딜 안꽂히는 것 봐라 이제 좀 들어가자 딜 어 레벨 맞잖아 와 일도 안 들어가 너 들어갔냐 들어가긴 하네 들어갔는지 허어 전투용 도끼 송곳하나 이 정도로는 쪽도 못쓰는데요 그래도 돈 생겼다 저 1600원짜리 팔아도 되겠는데 화력을 위해서 일단은 주인공의 5레벨 해방을 봐야 되니까 5레벨이 해방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좀 아껴 놔야겠네 돈을 체력 올려주는 질서 선임에 체력 올려준다는 그거는 걸러야겠다 솔직히 체력이 필요가 없다 이 게임은 왜 있는건지 모르겠다 난 휴식을 채워도 되겠어 연쇄 번개 폭풍 효과 겁나 좋아보이네 연쇄 번폭이면 원래 발랐어도 6레벨 마법이잖아 딜은 좀 별로지만 그래도 주문 스컬트랩이 낫지 그랬지 어 번개 폭풍에 모든게 담겨있으며 몇번 쓸 수 있는데 어 무제한이야? 어 잠깐 진짜 무제한인가? 오 오 오 잠깐만 써보면 알겠지 한 번이네 쓴거 맞냐? 뭐 어디야 이거야? 저기요 반납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반납합니다 아 독도 필요없을거같아 그냥 팔아 어 좋은데 필요한거 다 사겠는데? 일단은 레벨업을 하고 나서 사는걸로 당장 레벨업 할만큼의 스펙은 나오니까 야 애벌레 한 마리만 잡으면 된다 애벌레 한 마리나 그 은주는 애를 잡아도 되고 무궁무진하네 솔직히 말해서 레벨 주문 정도면은 문제없겠지 설마 가서 좀 보고와 아이씨 아이씨 까 한 마리만 좀 잡아보자 이리와봐 레벨업 하자 그냥 아이 뭐야 왜 왜 왜 거기서 나와 뭐야 정체가 뭐야 너 이 wines 아 개쓰레기 오 지 바뀐다? 아닌가?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너의 길은 내게. 난 떠났어. 내가. 죽을 수 없어. 와 13 데미지 세다. 와 진짜 안단다. 미쳤네. 와 미친. 미친 게임. 레벨 업. 좋아. 몇 번째인 거야 저게. 힘내줘. 힘내줘. 아 좋아. 둘 다 레벨 업. 레벨 업. 닷콘. 닷콘 상승. 무기 변화. 아 이게 좀 꽤 많이 세진 거죠? 주무 남기. 지혜. 이거 빠지고. 와 잠깐만 3 레벨 슬롯을 그냥 아예. 2 레벨 슬롯부터 아예 안 준다고? 왜 안 줄 정도야? 아 왜지 빠져야겠다. 와 진짜 5 레벨 나왔네. 아 슬롯 너무 안 준다. 좀 여러 개씩 줘야 되는 거 아냐? 하나만 더 죽여보자. 하나까지 딱 더 죽이고 갈 수 있겠다. 와 100이네 법사 체력. 법사의 체력이 100이라니. 나. 나. 못 죽겠구나. 심각한 부상. 오. 이. 심각한 부상. 오. 난 못 숨겠지? 아 왜이래? 클릭이 안돼 아냐아냐 왜이래 왜이래 심각한 부상 심각한 부상이 심각한 부상이 어 잠깐만 쟤만 죽여야 되는데 얘 말고 쟤를 죽여야 된다고 야 찔러봐 어휴 안되겠다 하나만 딱 더 못 갈라 그랬더니 절대 안되네 저거 아이 가자 마비나 배워서 5레벨 마법이랑 한테 아줌마 마법 와 어떻게 마법이 기대치가 이렇게 낮을 수가 있지 고레벨 마법으로 가면 진짜 미친 사기 마법이 나와야 되는데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갈수록 진짜 블랙핏에서조차 안쓸법한 그런 마법을 남겨놨어 잘 활용해보라는 건가 안좋은 것도 아 너무 심한데 그거는 이거랑 솔직히 이거밖에 없잖아 황당하네 당연히 배워야지 당연히 배워야지 얼마짜리인데 어 너 1레벨 생겼네 어 넌 넌 되게 여유롭게 생긴다 뭐죠? 왜 너가 더 생겼냐? 좋아요 아 잠깐만 한번 읽어보자 그래도 최고 티어인데 지금 있는 것 중에 술자에 레벨당 1에서 4 플러스 1포인트에 대면 이거 진짜 좋은 거네? 회피한 적이 있긴 한데 최소 데미지 1에서 레벨당 피해니까 레벨 9죠 그럼 9네 최소 데미지가 9네? 거기다 플러스 1포인트가 아니네 9포인트네 그럼 18이네 최소 데미지가 거기서 뭐 이제 이것저것 적용되긴 하겠지만 9미터 원포 어 이렇게 보면 괜찮네? 이거는 바닐라보다 약간 좀 보정을 해줬나 본데 D&D 룰을 지키면서 차별을 두기 위해 안쓰이던 거를 약간 이제 버프를 해줬다던가 어 약간 약간 기대된다? 약간 꿀잼 냄새 나는데? 어 이거 떡상 가나요 설마? 아 솔직히 지금 매직 에너지 미사일은 진짜 좋은 건데 후반 가야 좋은 거고 저건 레벨 좀 업돼야 레벨 너무 낮으니까 이거 모르겠다 저거는 당장 써도 꽤 괜찮게 나가는 메커니즘이니까 토니즘이니까 잠깐만요 아 좁은 입구 살려서 한번 싹 긁어봐야겠다 좁은 입구 좁은 입구 살려서 한번 싹 긁어봐야겠다 그거밖에 없다 좁은 입구 살려서 아 저거 좋아 보인다 아 참 한 번만 세게 들어가도 그게 어디야 잡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바뀌는건데 너는 너는 넌 운신해 넌 넌 운신해 넌 운신해 왜이래 이거 화면 그냥 때려 이씨 아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나 잡는건 오반데 이러면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이러지마 다 모여 다 모여 한번 긁어보잖아 신나게 신나게 한번 긁어보자 다 모여봐 너무 많이 모였다 얘들아 이건 좀 아니지 야 이건 좀 아니지 야 뭐 뭐해 너 믿는다 선 최강마음이야 왜? 데미터 졌어 데미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데 좀 아닌 것 같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데미 자체는 괜찮은 저렇게 나간다고? 신박하네 저따위로 나가는 건 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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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은 입고 살려 좁은 입고 살려 일단은 벌레 먼저 빈 년 먼저 먹이고 번개공 먹이고 와 야야야야야야야 뭐하냐 얘 안으냐 뭐하냐 아 저 좁은 입고 살렸어야 되는데 쟤 얘 때문에 다코델이 망했어 왜이래 왜이래 게임 진짜 혐이야 내가 안 누른게 눌러져 이상한 게임이야 얜 빼자 거슬린다 야 가 있어라 그냥 파탈할래 쟤? 오우 예아 다코델이 망했어 목불보소 쎈데? 뭐지? 파워 미사일도 지금 고정받지 않나? 쎄다 강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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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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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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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이거는 도는건 오반가? 갈뻔했다 강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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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데미지 개쓰레기 뭐가 뭐가 아파 경미한 부상 얘부터 때리고 넌 아직 약하다 야 뭐지? 나 실망시키는 데미지인데? 보여줘 보여줘 에너지 미사일 뭐야 깜짝이야 굳은 줄 알았네 마비 걸린 줄 알았네 여태까지 한번도 안걸린 마비가 창조되서 걸린 줄 알았네 주인공 왜 안 때려 주인공 안 때려 클릭이 이렇게 되냐? 주문이 끝났는데? 사망 직전 ㅇㅅ 어오우 예의 뭐야 너 데미지 왜 입어 가자 한 마리 더 가능하겠다 한 마리 더 떠 오자 얘네 둘 다 가능하겠는데 잘하면은 그러면은 와아 세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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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졌어 아니야 아니야 뭐야 뭐야 데미지는 안 박혔는데 순간이 거기서 뭐야 야 뭐야 빨리 와 얘들아 강하다 아 저새끼 저거 어디 가냐 쟤 못 잡을 것 같은데 빠진 애들 아 왜 왜 왜 자꾸 가냐 은행 기억이 없는데 나는 좋아 좋아 아냐 아냐 이거 가능한가 한 마리 더? 어? 떨 수 있냐? 가능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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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잡았어? 아 아이템 식별 하나 넣어야겠는데 아 근데 마법 진짜 별로다 도끼가 의외로 세려서 놀랐어 잘만 터지면 세겠어 도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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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포에 걸리는 애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 생각에 악마는 악마라 공포에 안걸리고 1400짜리는 8000짜리는 레벨 높아서 그냥 안걸릴 것 같네 퀘스트 좀 줄래요? 난 내 기억을 잃어버렸어 난 기억이 없어 흉터를 보아도 되나요 나는 내 기억 그리고 인생을 되찾아야오 나는 내가 누구이며 누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밝힐 때까지 모든 차원을 낳았을 때 디질 생각이요 당시의 상태는 흥미롭군요 사과를 받아들이요 질문 좀 해도 되겠어? 잠깐만 전원 업데이트 할 때가 아니야 왜 이런걸 설립했어? 이유가 뭐야 많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야 센세이트 센세이트가 되기 위해 이어져서 훈련받고 있어 너한테도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네 내 여행에 나와 동행하겠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요 우리와 여행하면은 재밌을 것 같지 않나 여행할 의향이 있나 그들 모두와 얘기하고 돌아오셔서 나 말을 걸어주셨어 이곳은 여인들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나 좋아 다 이제 캐스트를 클리어해서 샤바샤바 하라는 거죠 아이템 내놔 피나무치 뭐야 저게 언어학자의 연구일지다 시킬 거 있냐? 안녕하시오 우울해 보인다 짜증내고 있다 인생이 왜 따분하다고 생각하나 아 무섭고 지루하다 나라면 자극을 줄 수 있어 음 연애가 너무 순조롭다 모르겠어 아 그대의 피부를 보니 그대의 삶의 문제 투성일 것 같다 나는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나를 화끈하게 만들어줄 방법 없냐 자신이 가진 걸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나는 당신의 흥을 돋구기에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했나 외도를 하는 건 어떻겠어 나는 그를 너무 사랑해서 외도를 할 수 없다 어 그래 구원자 노릇을 해주겠네 몬태규한테 가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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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규 뒤졌다 내 캐스트 경험치의 먹이가 되라 돈 너무 없다 근데 돈 너무 낭비했다 진짜 태규야 야 한국인 같다 야 몬태규 어디 있었지 나 기억 안 나는데 너네 신명나는 것 봐 태규 어딨니 딱 내 여기 있다 태규야 안녕하시오 줄루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 나는 그녀의 사랑을 요구하오 내가 당신을 박살내기 전에 거기 때 사랑을 선언을 철회하시오 그렇소 자네와 싸울 정도로 사랑하오 잠깐만 망했다 야 그녀의 책략이었어 아니 미친 게임 아니야 겸치 겁나 많이 줘 맞아 당신도 배신하시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말하시오 외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시오 내가 처리하겠어 그녀는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보았다고 말하겠어 그럼 좋소이다 어우 여자 다음번에 그녀를 만나면 반드시 얘기하도록 하겠네 좋아 개꿀잼이잖아 못된 년 골몰이 좀 썩을 거다 딱 빨리 가 빨리 가 혼내줘 혼내 calm 혼낼 시간이다 왜 누가 다시 반듯했어 미처 기 exch ou ких от 진짜 대화 몇 번 이렇게 준다고? 질문들이 있어 이거에서 뭐라는 거예요? 어 안나 레벨업 더러운 벌레랑 안 써도 이렇게 레벨업을 하다니 정말 좋군 모드론이다 모드론 대상 발견 야 모드론 동료하자 어떻게 하면 내 동료가 될 것이냐 안녕하시오 질문할 것들 좀 있어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소 난 내가 누군지 모르오 난 기억이 안나오 질문할 것들 좀 있어 이거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요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 거지 어 저기 누구를 관찰하고 있어 돌로라입니다 그녀를 왜 관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아 일단 알았소 그러하다 쟤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 아홉눈에 어 젊은 여성이 있다 어 젊은 여성이 있다 자꾸 젊은 여성이 있다 우아하게 인사를 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니에요 어머나 당신의 몸은 개판이군요 어 내 흉터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돼요 질문할 게 있어 음 당신 흉터 밑에 문신도 있군요 저건 흥미롭네요 어 만지도록 한다 잉크 같다 문의 좀 보세요 영구적인 흉터요 어 미안해요 즉시적인 고통은 없어 정말이요 말 존나 많아 도울 수가 있어요 아 미친 그래 해봐 전투력 올려주면 받겠소 따뜻한 게 몸속에 퍼지는 거 같다 질문할 게 있어 도움 안 필요하냐? 뭐라는 거야 됐어 가자 개 쓸모없네 꺼져 에코 에코 어 윤기있는 구리색 피부에 여인이 있다 음 갑자기 콧구멍을 찌른다가 마지막에 있어 깜짝 놀랐네 또 뭐냐 어 당신은 말을 할 수가 있어? 고개를 젓는다 슬픈 어 펜터바임을 할 수 없어 어어 우선소통을 왜 할 수 없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 물어봅시다 아 아 당신 누구야 질문이 하나 더 있어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잠깐만 쟤 물어보자 애에 대해서 혹시 이 암? 에코에 대해 암? 에코 이상한 놈임 어 그래그래 있어 대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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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녀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어 어 말을 못하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돌로라는 알 거예요 어 알았어 알았어 돌로라는 여자를 만나보면 알 거다 에코 도와주는 건가 보다 다행히 나 없다 NPC 제발 없어라 NPC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제발 제발 나한테 캐스트 클리오로 프리패스 것만 끊어줘 부탁하나 제발 제발 없지 NPC 그러지 아이 개 같은 거 진짜 누구야 마리사 안녕하시오 강철 대고로 돌을 긁는 듯한 위험하고 느린 목소리로 대답한다 뭐죠? 마리사에 레기아로 왔나요 이 방에 함모로 들어오지 마세요 내 칸막 뒤까지 들어오다니 어 미안한 사람인지 몰랐어 질문할 게 있어 이것은 왜 이렇게 어둡어 난 당신 밝은 곳으로 나오기를 바라오 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아이 난 원해 어 난 인간 남성이오 목을 다쳤소 어 몸이 끔찍한 흉터투성이다 넌 자세에 대해 얘기를 해 봐라 어 갈라진 혀와 빛나는 눈 꿈틀고 낸 독살을 만들던 머리 당신은 어 이국적인 운모인 것 같구만 가볍게 웃으며 어 음 메수사 같은 생물이다 림님을 돌로 만들 수도 있나? 베일 얘기를 하네요 당신은 왜 얼굴을 가려야 하오 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원할 뿐이다 간도 꺼져 쟤를 어떻게 얼굴 가릴 거를 갖다 주는 거나 쟤 얘기하게 하는 거 뭐야 너는 안녕하시오 매력적인 여성이다 나 이거 내 이거 중간에 끊고 방정하면은 내용 다 까물 것 같은데 나는 꿈을 꾸지 않아 아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아 물어볼게 좀 있는데 난 어떤 존재야 난 여자에요 어 다른 질문 얘는 멍 얘는 멍청인가 보다 아 베일을 부서고 물어보자 어 네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 네니한테 물어보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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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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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였지? 말이 쌓였나게? 네니야 할 수 없어요 어 악담을 할 수 없어요 도둑실 시작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그녀가 정말 싫다 어 나를 상대 연습하는 거 어떻겠나 짐승이 악센트를 주시오 변태인가? 훌륭하오 줬어 이제 그만해 분노를 가라앉히시오 어 오천 겸 좋아 아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데이르네 알려줘 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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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한테 가라는 거죠 이렇게 그지같이 만들어놨네 가자 키마스 사이한테 가자 여기 돌로라 있네 여기여기여기여기 돌로라 거운 머리에 세련된 여자가 있다 어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질문할 게 있어 나 돌 수 있는 일은 없겠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다고 확신하나 첫사랑 메리맨에 대해 내가 메리맨을 위해 얘기를 만나 얘기를 해주겠어 그를 만나니 돌아오겠어 메리맨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림이 누군데 왜 아 메리맨은 거기있어? 갔다오자 이거 먼 처리하고 오자 헷갈린나 와 겁나 복잡하다 빨리빨리 깨야겠다 이거 와 진짜 복잡하다 이거 미쳤어 빨리빨리가 빨리빨리 달려 까먹기 전에 전부 해결해야돼 다음에 키면 다 까먹고 그냥 안해 나 이거 내 생각에는 귀찮아서 안해 메리맨 어디있어 메리맨 메리맨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죽이면 없을텐데 뭐 어떻게 뭐 어쩌겠어 사당을 뭐 어쩌라고 퀴사이 영국이 많구만 여기 메리맨 어딨느냐 나오시오 메리맨 메리맨 어떻게 해먹길래 그게 난해하냐 어떤 미친놈이 메리맨 크게 만들어 놓고 다 찾으라 그러는거야 유저를 조롱하고 있어 지금 훈련중인 도둑 마음의 도둑인가? 죽음의 변호인 마음의 도둑인가? 죽음의 변호인 어 야 뭐야 이거야? 돌로라가 얘기를 하더군 음 자유롭게 사랑을 못할거라 그러는 감정을 가지다니 어 당신에게 그 열쇠를 줄 수 없어 대가로 뭘 원하시오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싶어 나는 벌써 150년 이상 살았어 어 너무 세약하여 새로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 스티스강에 강물을 가져와라 자 그 특별 아이템 파는 녀석한테 얘기하면 되나? 일단은 됐고 가보자 백문이 불혈의견 한번에 간다 빨리빨리 달려 빨리빨리 런런런런 이거 입구에 대기시켜놔야겠어 한명을 그래야지 빠르게 이동하지 이게 발자처럼 한꺼번에 이동하는게 아니라 한명만 들어가도 되니까 빨리 가봐 뭐 여기선 선택지가 없긴 하네 들어가 제일 빠른게 쟤구나 안나 성도에 다 똑같겠지만 안나 가봐 아 쟤가 주인공만 되네 아 신기한 아이템 더보구 더보기 가게 앞쪽을 본다 베이비 오일 사본 끔찍한 불리의 병약 조끼 봉제인형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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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없는데? 없는데? 이거 갖고 있는거 아냐? 스틱스강의 강물 스틱스강의 강물 입방형 휘겨 괴물 주전자 무기와 부적 가게 앞쪽 베이비 오일 불가의 사본 눈물 영약 뒤쪽 반지 맥주 조끼 인형 렌즈 무기와 부적 와우 특성의 강물 어디서 구하냐? 개뜬금 없이 너가 아닐거라곤 예상 못했어 일단 일단 제껴 모를 땐 제껴 이거 아닌가? 어디였지?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독양 아냐? 스틱스강의 강물? ㅅ ㅅ ㅇㅇ ㅇㅇ 야 남신이 헛소리함 아 야 니한테 물어보자 너 대장님인데 알지? ㅇㅇ 미친 잠깐만 너 누구야 이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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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시오 난 이야기를 좀 교환하고 싶소 나에 대한 얘기해주고요 떠들어 보시고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모드론이고 나발이고 말 진짜 많다 읽으면 죽었겠다 나 안 나와 할 얘기가 있나?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안나 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안나 그러지 말고 들려주시오 안나 안나 계속하시오 안나 계속하시오 안나 계속하시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하시오 아는거 아는거가 되게 많아보이는데 마리사의 진홍배는 어디있는지 알아? 그렇게 해주시오 마리사의 얘기 좀 해줘 음 음 저조 때문에 추억한 용모를 지내게 됐고 악마들이 간줄 영원히 배척당했다 음 그래 물어볼게 있어 이걸 이야기 사냥꾸라고 부르는거야? 어 아 또 거기 존나많이 까네 가자 아 한명 입구로 바라놨어야 되는데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회색여자가 있다 아 뭐하는거야 찌그러진 깡통같은 녀석아 넌 왜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내 등이나 할지 그래 음 서로 욕을 막하고있네 아 뭐야 다른 질문이 더있어 뭐라는거여 마리사의 방에 들어가는걸 목격했다는데 어 저널이 업데이트데요? 옷을 도둑맞고 있어 그래? 잠깐만 니가 갖고 있다는거야 뭐 어쩌라는거야 그럼 까보면 알겠지 뭐 손수건 어 건문 들어간다 아 뭐야 어 가져갈래다가 가져간다 꼽냐? 없지? 벨 누가 갖고 있다는거 그래서 그냥 건물 다 열어보면 되는거 아냐? 근데 그거 굳이 호수건을 대고 어우 돈 감사아 크흫 개꿀 아 감사아 야 나 이야기 다 한거 같은데? 안녕히 계시오 일단은 베일이랑 제 입 떼기 입 떼기 해줄만한거 크흐흫 혓바닥이라도 하나 사주자 악마의 혀같은거 있었잖아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스틱스강의 강물 비슷한거 하나? 입 입 입을 열게 해줄거 하나? 얼굴 가릴거 하나? 이렇게 세개? 구해보면 있겠지 뭐 빨리 들어가 시간이 없다 어디서 돈이 없는 셈입니까? 악마의 혀랑 악마의 혀예요 사겠소 고르곤 연금 뭐야? 아 석화될 때 다른 물건 이건 뭔데 아 이건 잘 모르는거야? 어 잠깐만 그러면은 이쪽 라인은 끝나 괴물전자 뭐야 괴물이 들어있다 어 다른 물건 앞쪽으로 가 앞쪽으로 가 앞쪽으로 가 베이비오일 다른 물건 초콜렛 가짓 초콜렛으로 변화된다 다른 물건 불과세 사본 돈도 없고 다른 물건 디바의 눈물 아 아씨 너무 설명 없는거 아니야? 끔찍한 분리된 여... 어... 다른 물건 음... 뒤쪽으로 가자 뒤쪽으로 착석등 렌즈 아 좀 이질적인 것만 있는데 투명함의 반지에요 거의 투명하게 만들어져요 어 이거 이거 쓰면은 배로 얼굴 가릴 필요 없는거 아냐? 아... 낡은 봉제인형이랑 맥주조끼다 맥주를 차갑게 보존한다 낡은 봉제인형은 일단 두개 구했고 뭔진 몰라도 악마의 혀라는거랑 거의 투명함의 반지 어 암호클래스 올려줬네 이거 주면 되는거 아닌가? 암호클래스 올려주는거면은 꽤 괜찮네 일단 혓바닥 먼저 주자 그리고 투명함의 반지 에코였죠 에코? 에코 여긴 애 아니였어 여긴...여긴 애였나? 에코야 안녕하시오 질문하고 싶은게 있어 아이템같은거 못쩍? 어? 아이 뭐야 얘네 의사소통이 안되는데 왜 여기 갖다놓은거야 미친거야? 100원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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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날린 기분인데 찰 야 말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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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준 아이 내가 산 아이템 같은것을 호환시키려면은 뭔가 또 다른게 필요한건가? 야 일단 저건 내가 들고있고 악마의 혀도 갖고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마리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솔직히 일단은 저 에코를 처리하려면은 돌로라를 해야 되고 돌로라를 처리하면 마리맨을 처리해야 되고 데일은 모르겠다 일단 가봐 축축 가봐 어느 어딘가 방을 열면은 문 따면 있을 것 같은데 마리맨 거는 전혀 모르겠으니까 마리맨의 입을 열게 해야겠어 딱 돼 가서 잠깐만 가서 이거 대기해 너의 믿음이 끝났어 내가 떠났어 내가 떠났어 내가 떠났어 왜 이렇게 안 돌려주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돌려주는 거야 궁극하면 되는 건가 그냥? 야 야 뒤질래? 죽어 고맙다 간다 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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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택스가의 강물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뭔 소리인가 했네 죽여 그냥 몰라 아니 이런 타임 열쇠를 가져왔어 3만 경험치 뭐야 물어볼 게 좀 있는데 심판을 해야 돼 알려줘 다른 질문이 있어 진홍색 베일 네니한테 가서 물어봐라 레벨업 했구나 축하한다 밖에 있는 덩어리들은 못 본 걸로 하겠어 가자 네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고 에코 베일인지 에코인지는 잠깐잠깐 뭐라 그랬지 아이 저거 아 너 너 이제 아이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혓바닥 같은 거 당신 무슨 고등 받았어 아 대단해야 된다 아주 대신 방법 반드시 알아내겠어 내가 혓바닥 줄게 악마의 혀를 가져왔어 그래 괜찮냐? 어? 아 악마의 혀가 틀림없다 디바의 눈물이었어 아 그래 어어어 잠깐 뭐 뭐라고 동전 천님 뭐라고? 동전 천님 준거야 뭐라고 그랬어 너 방금 야 동전 천님 좀 꺼줘 난 뭐라 그러지 않았나 일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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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자 음 그녀는 내가 그녀를 위해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집을 보증각서를 주었다. 아, 그래? 아, 집을 할 수 있다고? 아아 그러면 얘한테 할 필요 없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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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떠나자 뒤진다 너희들 뭐냐? 죽어! 미안 잠깐만 얘네들 설마 에이 야야야 나와 나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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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미쳤나 진짜 벌레 여쭈! 여쭈! 아프지 여놈 나 X 된 것 같은데 나? 어떡하죠? 음... 어, 잠깐만 겁나 쎈데 어, 제법이잖아 어, 제법이잖아 아하 어, 300여음 치다 야 아이템 잘 준다 아이고 다 뒤졌어 야 별로 안 쎄 별로 안 쎄 잡을만 해 킥만 해 킥만 해 킥만 해 킥만 해 돈도 많이 줘 돈도 많이 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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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놈들이? 저장애 몰라 노 빠꾸야 다 죽여 그냥 이 도시를 힘으로 지배한다 제 도시를 지켜봐 너의 책을 지켜봐 지불증서가 있어 어... 돈 1원 생겼어 가자 그럼 악마의 혀 저것도 해제 해줘야 돼?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냐? 해제까지 해줘야 돼 귀찮게? 그렇게 엄청 쎄거나 그러지 않나보다 여기 들어가는 거 보네 야 뭐야 이거 안 들어가 아 하아 뭐 산 거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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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네 아이템 잘 주는데 좀 역겹다 들어가 들어가 에이코 아 도둑질과 소매치기 같은 걸로 가져왔으면 된다 아이템 그럼 소매치기 레벨이 안 됐겠지 얘 어디 갔냐 어디갔어 뭐 어디갔어 에이코 이거라면 욕설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오 삼만 경험치 당신을 도울 수 있어 기뻤소 질문이 좀 있는데 마리사의 베이르들이 알고 있나 자 레니 아이템 내놔 너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딱 돼 어 고맙다 200원 아닌데? 레니가 아냐 고맙다 고맙다 아이템 땡큐 서랍이 크고 안녕하시오 어 대형 옷장은 말을 하네 왜 너 왜 말하냐 당신 누구야 로이스야 뭐하고 있는 거야 옷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어 대형 옷장은 말을 하네 여자들은 너의 존재를 알고 있나 알고 있어 그를 당장 얘기해 주겠어 당신은 바보 어 그럼 불소식이로나 쓸까 아 질문 좀 하고 싶어 하고 싶소 베일 찾고 있어 아 아 뭐야 너 모르면 어떡하냐 너 왜 있는 거야 그러면은 부숴버린다 진짜 어 개 쓸모없네 야 니 옷장 이상해 미쳤나봐 아니면 충분히 대화 많이 한 거 같은데 사냥꾼 사냥꾼 너 솔직히 말해 베일 갖고 있지 연애편지 간단하 눈에 딱 걸려 누구든 아 넌 뒤졌지 어 없는데 누군지 기억 안 난다 나 찾아보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나 찾아보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비비안 너 알고 있니? 개인적인 향기 어 어 뭐야 찾는다면 어 그걸 어떻게 시켜줄 수가 있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어 강제가 아니요 음 정말 친절하군요 음 음 너 설마 베일 네 방에 있는 거 아니지 솔직히 말해 너 네 방에 숨죄 숨겨놓고 간신병 걸린 거 아니지 아니구만 미안하구만 쟤도 뭐 해결해 줄 게 있다네 다 대화한 거 안가 이제 열 명 다 비비안 처음 대화한 거 같은데 어 아홉 명 학생과 전부 얘기했어 열 번째 학생은 나라고 생각해 너 빨리 내 동료가 돼 나는 원해 어 진짜 동료 됐어 대박 예스 서큐버스 여성 프리스트 어 프리스트다 매력 실패 19 야 19면 어느 정도인데 어 존재감이 상상을 초월한다 화염내성 100% 전개성 100% 미친 괴물 공 공에 겁나 높아 왜 이렇게 세 뭐야 7레벨 주먹 주문 좀 볼까 그레이스 전용 주문 있을 거 아니야 성직 주문 성직 뭐하냐 피스 두루마리 여깄다 어 상처치료 악으로부터 보호 축복 다 아는 것만 있네요 폭로하는 후광 음 저주 악으로부터 보호 좀 화려한 거 없냐 영청망치 보통치요 부호조 기도 번개 소환 불의를 걷기 저주제거 죽은자와 대화 번개 소환 기도 음 얘가 진짜 도움 주는 계열이네요 술자는 번개를 하는 소환 그곳에서 적을 내리쳐 2에서 16 술자에 레벨당 1에서 8포인트에 피해를 입힌다 별로네 하 어 사례별 주문도 있네 심한 상처치료 주문이 많이 있군요 주문이 불썕까지 다 있는거야 어차피 뭐 새로운 동료가 생겼습니다 매운굴에서 그만해볼게 그만해 아 그만해 미친놈아 가만히 안 서? AI 극혐인거 보소 해볼게 없나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 동료가 둘이나 생겼으니까 아이 너 뒤돌아 문워크로 서지마 그래 이렇게 해서 썸네이로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아이고 재밌었다 아이고 재밌었다 아이고 재밌었다 아이고 재밌었다 다음에 봬요 봬요